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 김은호 프로입니다 이런 상황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앞에 해저드가 있는데 어디렉스 들어가셨어요 빠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캐디분들이 말씀하세요 좌측 오비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왼쪽으로 가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에 치시게 된다면 많이 왼쪽으로 가셨고 많이 물에 빠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더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디렉스 들어가셔서 백스윙 올리시고 공을 치실 때 단순히 스윙에서의 생각보다 이 공이 내가 원하는 타겟 쪽으로만 간다라는 단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스윙 연습을 해보세요 코스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공이 내가 원하는 타겟으로만 간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